아 빨리 얘 구할래요 됐어 얘 여러소리 하지마 시끄러시끄러 여자도 아니고 뭘 유혹시켜 유학장 좋다 이런거 옥다 자 노즈엘인가요? 위대한 남자 먹봐 먹어 치즈 이런거 이런것도 한 번 오 이씨 기발 뭐야 오 약해 내검 지금 약한데요? 이걸로는 어림없는거 같은데 좀 더 어 뭐야 갑자기 범하고 싶은데? 어린네인줄 말알았던 우리 페아가 갑자기 여성이 됐는데 니좀 잠깐 놀아볼래? 없네 없네 저거 적եմ 다가씨 아기로 됐네 너 цию 수박이구 근데 불안하다 아 진짜 어디 피카게질이야 보조그림자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들어갑시다 7,000원 카파나 쓰레기야? 아니 이거 뭐야 거북선인가? 어 뭐야 자카구리조 족밥이다 어 드라운버스터? 잠깐만 아이씨 와 또 먹어 네 야 또 여기 있잖아요 네 어 잠깐 어이씨 야 야 빨리 달아 깜빡 노인네랑 대화야되는데? 오반할아버지 오반같이 생긴 할아버지 없어요 자살하세요 오케이 빨리와 깜짝 깜짝 함정이 다 보이는구나 좋다 요것도 깜짝 잘못해내면 저 꼬맹이 맞죠 네 이 거미 삼방향 거미라서 랜덤으로 재석게 스플렌디가 맞을수도 있어요 네 그거 조심해야되요 거만 조심한 다음으로 예를들어서 이 할아버지 실업으로 이렇게 쳤다 어 아니 안 맞네 어우 점프대 파워점프대 미친 점프대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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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오빠 아빠요 뭐야 맵 왜이래 식별 두루마기 그래 발밑에 있는 식별 두루마기 읽어보자 아니야 아이 병신 터보킥 다 아는건데 스투피 터보킥 으 ñ 아야 아니요 아야 아 탐rier 아 아 아앜 아앜 눈앞에 계단을 그냥 내려갔어야 됐어 뭐야 이새끼 어 도망갈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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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우 미친 아빠는 즐거지 소녀야 우리 이제 다시 가자 아 저 아빠 왜 이렇게 세요? 아니 저 아빠 왜 이렇게 세? 나 방패가 몇인데 미친거 아니야? 갑자기 급세지네?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방패 안 달면 뭐 한 50도 하나 그러면? 아 정신 나갔네 아이씨 아기가 이렇게 약한데 방패에 99레드 20당 마.. 매직댐즈에요? 아 미친 오마이갓 아빠 아이씨 공포에 아빠 아아 그래요? 흐흫흐흫흐흫흫흫흫 왠지 이거 운반하고 싶은데요 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어 뭐야 한개 개새끼야 아래 아빠가 존나게 무섭구나 어? 상점이다 자 식별 한번 해볼까요? 율기 삼꼬 날려보내미집 여기있는거 먹으면 되죠 뭐 좋아 저주소녀 쓰레기소녀죠 어이 덫엔 안걸려 어이 눈약이 있으니까 편하다 미애로 이거 뭐 탐정볼수있는 팔찌같은건 없나요? 이거 있으면 개대박일텐데 아주 그냥 똥싸지 그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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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자 병화의... 변화의 항아리 안하면 안나와요? 무슨소리야 그치 해골마도 보호나누키 마르모골 어? 헐팔찌 코파지팔찌 도둑물개오기 액댐 액댐 액댐은 하나 들고갈만한데 뭐 버릴까? 뭐 좀 버리기싶다 일단 이거 놓쳐 필요없는거 미치기 아니죠? 좋아 넥 넵 주먹밥이 너무 많다구요? 근데 너희도 주먹밥은 들고가서 손해가 아닌데 형 그리고가고 싶은데 액댐 액댐 하나만 들고 가자 치우다 혜덕천은 필요없는거 같고 도둑물개 해골마도 노기는 많으니까 네 밤매니아 프라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채드로마기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 저기 너 깨스 새끼 안돼 안돼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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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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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알았어 알았어 어 아잇 몰라 아잇 몰라 좀 쉬자 어 아빠다 어 c.발 아빠는 시장님 내려가 어 죽었다 안 돼 안 돼 존나 아빠 존나 세 미친 오마이갓 아빠 미친 아빠가 두 명이나 했어 또라이 아빠 도라이 아빠 똑같은거 같은데 이거는 아 네 너무 템이 좋았고 내가 자만하게 됐어 템 없을때는 진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됐는데 템이 없어 템이 좋으니까 어 그냥 대충할려고 막 모든걸 대충대충주의 그쵸 네 이걸 때려 꽂혀야됩니다 여기 똑같은거 같다 템 똑같겠지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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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랭 랭 조사 어 뭐야 뭐야 위치교환이야? 이런 씨발 버려 던져 조사 내려가고 됐어요 훔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거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안통하니깐요 자 상인을 만나러가자 여기 팔찌 액댐 어우 액댐 존나 많네 바스크 있어 뭐 중시라고? 어허 이거 제너사이더 파워업 도마기 높고 액댐이나 하나 더 가져갈까요? 해독 필요없고 미친자식이 구하바같은 자식이 미친자식이 나가자 도구 이 백지를 제노사이트로 바꿀께요 작성 백지란 제노사이드 됐어 끝내 이걸 끝파랑 키링용으로 쓸까? 식별 누르마기 식별 누르마기 빗생각에 포대용으로 갖고가게 어? 곤란할땐 좋지 어 근데 뭐 먹어야돼? 자 이제 입구를 찾읍시다 자 이제 입구를 찾읍시다 꺼져 뭐죠? 나가요? 좀 고급 황하리다 몬스터하우스인가? 아이 아니구나 아이 꺼져 안해 나가자 내려가 뭐 이렇게 상준이 맞냐 이거 궁금하잖아 어어 씨불 괜찮아 청동망크 필요없죠 폴란드로마기 상점 아닌거 같다고요? 못잡아? 더 좋지구먼 가야지 어떻게 가 근데 꽃갱이 있어야되는거 아냐? 재수없게 아 씨발 흐흐흐흐 이리와봐 나 여기오면 호그잖아 임마 어? 호그 아이가? 자 오케이 이 약주 필요한데 보다 먹어 그리고 넣다 주먹봐 뭐야 없네 못가네? 아이 달달님 안녕하세요 못간다 그냥 가야함 저게 설마 꽃갱이일지도 몰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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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왔네? 지옥으로 어 어 씨발 자 뒤로왔네? 그럼 죽을땐가 됐지? 자 어어 장난치나 장난치나 아빠 아니죠? 어 호박 아니요 약초 나먹을 것도 없어요 누굴 줘요 미쳤습니까 자 자 들어가 저긴 상점이구나 입구가 어디니? 어 어씨이 안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이쁘다 그냥 여기로 도망 아 아 아 아이윱 우리 이 분이 갑자기 또 성인이 되버렸는데? 어!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에 찾았다 신난다 자 자 자 늠보건소 자 여기 뭐 쓸데가 없죠 별로 그냥 바로 가야돼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곳이에요 그쵸 뭐야 칼만구가 있는데 이씨 미쳤나 이씨 칼만 안들었지 칼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네 이거 저거는 뭐 레벨어 이벤트 없죠? 내 꼼수가 있어? 무슨 꼼수? 어떤 꼼수? 이새끼 또 있네 하지만 나는 이미 다 참 네 설마 죽으면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 오박사스러운 꼼수라면 가만두지 않아요 항아리 확대 자꾸 주네 항아리 확대 여기다 다 쓰죠 그냥 카오스 하기 싫어진다 리핀 백 카오스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막 좀 그냥 떨어지는 분들도 막 와갖고 할만 할텐데 어? 삼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또 오셨네 어어 씨부랄 개새끼가 개 민민부랄 아이 개 미친 쓰레기가 이 유키랄부랄 같으니 이씨 할아버지 화장실 가다가 요... 요... 마름모꼴 항아리 이거 통과 항아리 아니야? 어 등짝이다 아싸 완전 완벽해졌죠 자 오케이 마름모꼴 항아리 자 오케이 3개 제철초 자 먹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세번으론 감동했죠 세개 가지고 모잘라 참 마름모 어 어 어 자 꺼져 들어가고 아니 옆에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네 위약장 어유씨 이런거만 나오나 자꾸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네 슈퍼위 나무아살 아야 하지만 마무리 네 등짝양아리는 항아리 어 회복양아리에요 박정성 막 등짝 딴거 아니구요 그쵸 네 어이구 어이구 이게 뭐야 또 주네 또 차 어이구 뭐 이거 깨라고 만들었나요? 자 자 이제 단을 쓰죠 네 아이템 뭐 Y버튼이요? 어어 헤헤헤헤헤 또 넣자 에 에 에 에 이제 여기 나가야 되잖아 저기는 템 꼭 먹어야 되나? 뭔템일까? 자 자 두명 다 아웃 삼진 아웃 500원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이구 준장의 방패라 아따 쓰레기를 갖다주시면 어쩌냐 어? 나 나 지금 방패 지금 보이는가? 어? 나의 방패가 이런데 이딴 쓰레기를 좀 쓰나잉? 흠 자 이제 본격적인 던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십몇 층이었나? 어? 알고있습니다 어이구 군룩되지 오오 뭐야 불뚝 껐어? 아이고 미스터치킨 아 아 바몰빼미 있는거 같은데 여기에? 누구냐? 바몰빼미 너냐? 야 아잇냐? 죽어봐 기둥이여? 기둥을 왜 쳐요? 기둥이 어딨어? 뭐야 이거 어이 이런 미친 자식 어? 미노타로스 도끼 아냐? 오 이게 어! 자 이거는 아껴야 돼 어? 이게 뭐야 흐헤 흐헤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게 어 네 시험기간이라 네 그래요 3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무세요 뭐야 개단 페이크였음 저것도 페이크 아냐? 깊은 항아리 칠흑보다 어두운 자 로또항아리 로또항아리 아닌가? 로또항아리 도전해볼까? 빠바바바밤 빠밤 잠깐 이 내려가면 되는데 왜 눈약식을 먹어 18층 음 뭐야 겸치 존나 많이 준다 꺼져 뭐야 겸치 어떻게든지 안주려고 휘어하는구나 진짜 새끼들이 나가마키 다 버리세요 흐헤헤헤헤헤헤헤 먹어!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식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했단 말이야? 잠깐만 이건 적들이 나오는거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뭐 나야 즐겁지 여기서 레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 끝판왕 보고있나? 자 또 나와 오케이 이런 찌질이 말고 좀 제대로 된걸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찌질은 냄새가 나거든요 자 어이고 어이고 전체 랩닷인가? 아 절로 이롭지 않군요 아 왜 또 나오시지 어이구 미노타우러스 풍훈아 미노타우러스 아니신가 나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자 흐헤헤헤헚 chocolates fill fit 어? 채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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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 do 이건 또 주먹밥 파티 아냐 여기서 더 체류할 수가 있어 허헤헤헤헤헤헤 아이고 하나 먹고 네 아예 필요없어요 일부러 두고 왔어요 어차피 노강이잖아요 난 또 뭐라고 뭐야 더 움직여시지 아이고 왜 왜 내가 야비 쓰는거 같나 어 어 어 어 괜찮아 나 여기서 안바꿀꺼 어차피 자 자 뭐야 이딴거 아직 들고있어 던져버려 어 이 씨발야 이거 어떡해 어허헤헤 이거 어떡해 흐헤헤 참 자 춤추는 탬버린같은놈들 오케이 신나는 일이 생길거야 넣어볼까 병신항 아니네요 아유 왜 뭐야 몸 다 떨어지셨나 아줌마 탬벼살 한건 죽어요 왜 이것만 줘 아줌마 장사 안하나 뭐야 왜이렇게 왜소해 아이고 이거 야 가야겠다 재미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고갑니다 뭐야 이거 치킨런인가 치킨 들만있어 asta 야 9 어이구 이제 좀 나오는 공 자 닭똥집을 다 화살로 치킨에 닭똥집을 뚫어버리겠어 서울시내에 파는 닭똥집만큼이나 자 오케이 이제 그만 레벨을 팔까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비양심이죠 이정도면 너무 쉬워 껌게임이야 워크했다 자 오케이 화살한 발 쏘고 잡아라 치킨이 되기 전에 200여금씩 뭐야 왜 야비인걸 자각했나? 아이 좀더 움직이지 그래 어 그래 어휴 레벨업이 또 돼요 계속 레벨업 되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이 씨부럴 개쌝기야 죽여! 으악! 내가 나서겠다 바살 통과의 항아리 드래곤 풀리 드래곤 좋은거죠? 풀 나 여기서 은신하고 이따 나올거야 은둘하다가 아이고 도망갔네 백지 두루마기 내노라 백지 두루마기 내놔라 내 다리 내놔 내 백지 내놔 백지형 내놔라 이 씩세야 자 오케이 내놔 자 어 백지다 녹슨 방지 쓰레기네요 던져 뭐야 뭐야 이 새끼 뭘 꼴아봐 재수없게 재수없게 어어 아 나 미노타로스가 가장 즐겁더라 짜 흐허 이제 이제 가죠 레벨이 이십오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골장 다 맞네 뭐 그냥 끝났지 뭐 아이고 다 걸으면 했네 아 뭐야 또 나왔어? 오케이 어 뭐야 미노 털었을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선입품이 많아? 벌깍도 많은데 야아! 씨발 뭐야 뭐가 걸린거야 근데 이거 장... 아 안 확인해도 돼 먼저 뭘 확인해 아니 확인 안해도 돼 이 상태로 할거야 일부러 저주 걸렸어 미쳤습니까? 이 기회를 버리게 아이 됐어 아이 됐어 거기에 뭘 레벨업 이정도면 됐지 뭐 많이 먹으라 그래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도 미노타로스 도끼 없이도 어? 잘맞겼어 아이 미노타로스가 뭐야 어? 네 어? 옛날에 어? 어 어? 반시 뱀하고 싸운 사람이야 아이고 이씨 새끼야 귀여운 꼬맹아 어어 미친 새끼봐라 북두에 권하고 앉아있네 토끼 꼬리병 모양 꼬리병 모양은 또 뭐야 이건 뭐 랜덤 항아리인가? 꼬리병에 한번 이거 넣어볼까요? 넣다 보다 어 그렇네요 논약초 넣다 뭐다 어이고 참 쓰레기들만 나중에 뭐 잡템같은거 있으면 뭐 넣는용으로 하나 쓰죠 뭐 뭐야 뭐야 이새끼 뭐야 많아요 너무 많아 미치겠네 그래요 빛의 두루마기 빛의 두루마기 빛의 두루마기 너바 쓸모없는거 아냐 뭐다 항아리 안에 항아리 잠깐 기울어진 항아리면 어이구 창고가 또 생겼어 보관이 네 내가 일부러 작업한거지 이렇게 어? 왜냐 요거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거든 어딨는가 어? 노타 소다 네 아 정말 난 똑똑한거 같애 호똑똑이가 아니야 아이 이런 너타 올퉁굴퉁 항아리? 이거 창고인가? 노타 보다 눈약초 다시 줬고 장비 이름 정하세요? 잠깐 그리고 이제 이걸 깨버려야겠어 던져 어어어어오 뭘로 던져 발밑에 뭐가 있나 유러진 항아리 이거부터 일단 주워야돼 붙다 포리병이 변하라고요? 눈약초 위에 올라갔고 넣다 또 여기다 눈약초는 또 존나 넣을게요 이거 진짜 깨라고 만들었네 넣다 개껌게임 자 한번 싸워볼까? 니가 얼마나 센가? 하하 존바비군 대철초 이런거 바로 먹어주죠 울퉁불퉁 뭔데요? 울퉁불퉁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일까봐 안먹었는데 뭘 자꾸 워어풀을 해 뭔데 이거 아 창고인데? 창고는 존나 쓰레기 아니에요? 버려야되는거 아니야? 어 쓰레기 왔다 까분다 이거 어이구 이렇게 때리면 두대 어? 어? 체인헤드 파워업주로 막 이런거 바로 읽어주죠 은약초요? 냉 마름목고랑아리 등짝이구만 등짝이 두개 사이크롭스도 한방이지 개좋밥이지 잠깐 이거 눌러보죠 눌러 등짝 맞죠? 물개 안티워놨으니깐 마름목고랑아리 표시하라고? 등짝 어딨어?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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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등짝! 뭐야 여기있다 이거 풍래시리라는게임이야 깨겠다 근데 오늘안에 깨겠는데? 아이구 출장마사지하러오셨나? 얘 미노타로스보다 근데 좀밥인데요 얘네? 미노타로스가 더 센놈이였어 야아 다이렉트로 왔어 그냥 뭐하는곳이야 여긴 뭐하는곳이야 여긴 어? 왜 눈을 주기 요도카 마이토치 드래곤실드 큰주먹밥 꼬리병모양 꺼져 자 오케이 에어컨